아아 intimidating what if i wanted to break 푸랑스 팀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한번 딱 쓰러졌어요 어? 어? 잡았어요 오 비벼 잡았어요 비벼 잡았어요 이게 5피스 21간 레닉톤 이거든요. 소문이라마 자 여기서 한 번 1조왔어요 하지만 1힌람위에 부수에 vur수가 있었고 고료나 벽노머 궁 벽노머 궁 자 여기서 징크스가 뭔가 해줬으니까 와 넘어와서 보루나 암살자예요 아 이러면 징크스 노출 징크스가 노출했으면 암업죠 암살자입니다 우리 하나가 이미 뛰기 시작하면 미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맹가도 없이 슈바라 그렇죠 미드 내려야죠 자 2단부터 어 제드 스톱 맞았어요 제드 스톱 맞았어요 제드 일단은 흡수하지만 거기 예측해서 보루나 보세요 지금 제드 굽으로 흡수할거 예측하고 술동 그쪽으로 던졌죠 참 한타칩니다 한타칩니다 9FC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어요 제드 스톱 맞죠 Come on, break me down Break me down Break me down What if I want it?